샤넬 언박싱 해볼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?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 짜잔 코코 샤넬 향수입니다 코코맛무화제 오드 바르핑 이랍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뜯어볼까요? 쭉 이렇게 뜯나? 쭉 이렇게 뜯어보죠 짜잔 짜잔 어떻게 생겼을까요? 바로 요것입니다 이에요 이에요 이쁘죠? 이쁘라 코코맛무화제 오드 바르핑 이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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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을 한번 볼까요? 와우 향 너무 좋은데요? 그 과일 느낌의 향도 섞여있고 그 아 너무 좋다 오 향수 짱 좋아요 선물받았어요 잘 써볼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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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